팝파이스 치킨의 다운타운점 개장일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. 지난 2022년 7월 하머튼 스트레이트에서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더 이상 세부사항이 전해지지 않아 많은 이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.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개장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는데요. 팝파이스 담당자는 8월 15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다고 전했습니다. 장소는 하머튼 스트레이트 700번지이며 CBC 벤쿠버 바로 아래이자 이전의 화이트 스팟 트리플 오가 위치했던 곳입니다. 또 팝파이스는 다가오는 시기에 메인 스트레이트 4413에도 문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아직 이 지점에 대한 소식은 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. 다운타운에서도 자리를 넓혀가는 팝파이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. 다운타운에서도 자리를 넓혀가는 팝파이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.